예 안녕하세요 홀짜기 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반 1시 아점먹으러 갑니다 예 아점은 속이 안좋아서 비빔밥으로 먹으러 예 아점은 비빔밥으로 먹겠습니다 비빔밥 먹는집이 있죠 김밥 나라 예 제가 마카오에서도 예에 김밥 나라를 한번 꺼냈어요 비빔밥을 사람들이 많아져서 멘트 치기도 힘드네 아 이게 비빔밥 국백 입니다 비빔밥 국백 아 예 저는 여기서 이것만 먹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게 진짜 비빔밥 이라니 남을 보게 여기 김밥 나라 제가 어떻게 먹은 거냐면은 그 곱빼기를 시키는 거에요 비빔밥 곱빼기 그 다음에 밥을 하나 하나만 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야채가 엄청 많아지고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한 9,000원 합니다 예 오늘도 예 아점을 먹으러 가는데요 메뉴는 같습니다 예 빔밥 먹으러 갑니다 김밥 나라 예 비빔밥 곱빼기 인데요 예 비빔밥 곱빼기 인데요 나물 양을 보세요 예 밥은 하나 밥은 하나 예 나물은 곱빼기로 달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